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자리를 통해 자신과 잘 맞는 속궁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별자리를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호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별자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병자리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창성과 혁신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고기자리는 감성적이고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적인 재능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양자리는 태양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며 도전을 즐기고 경쟁심이 강합니다. 황소자리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믿음직스럽고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지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말 재주가 좋고 다재다능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자리는 감정적이고 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배려심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사자자리는 자신감과 지도력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도적이며 리더십을 통해 주위를 이끌어갑니다. 처녀자리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섬세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천칭 자리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력적이며 타협과 컨퍼머스를 중요시합니다. 전갈자리는 강인하고 정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표현을 잘하지 않지만 진지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궁수자리는 자유로움과 독하게 다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험과 모험을 즐기며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염소자리는 신중하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한 노력과 계획적인 행동으로 성공을 이뤄냅니다. 물병자리는 독립적이고 이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물고기자리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상력과 자비심이 풍부하며 예민한 감수성으로 주변을 이해합니다. 양자리 에이리스 잘 어울리는 별자리 사자리오, 궁수 사지테리스, 쌍둥이 제미니, 황소자리 토러스 잘 어울리는 별자리, 정갈스코어피오, 물병피스스, 염소 캐프리콘, 쌍둥이자리 제미니 잘 어울리는 별자리, 천칭 네브레, 물병아쿠에이스, 양에이리, 개자리 캔슬 잘 어울리는 별자리, 정갈스코어피오, 물고기피스스, 황소토러스, 사자자리 리오 잘 어울리는 별자리, 물병아쿠에이스, 천칭 네브레, 양에이리스. 천여자리 브고 잘 어울리는 별자리, 염소 캐프리콘, 황소토러스, 물병피스스, 천칭 자리 리버 잘 어울리는 별자리, 황소토러스, 사자리오, 쌍둥이 제미니, 정갈자리 스코어피오 잘 어울리는 별자리, 황소토러스, 개캔슬, 물병피스스, 궁수자리 사지테리스 잘 어울리는 별자리, 양에이리스, 사자리오, 물병아쿠에이스, 염소자리 캐프리콘 잘 어울리는 별자리, 황소토러스, 천여 브고, 염소 캐프리콘, 물병자리 아쿠에이스 잘 어울리는 별자리, 사자리오, 궁수 사지테리스, 쌍둥이 제미니, 물고기자리 패스 잘 어울리는 별자리, 정갈스코어피오, 개캔슬, 황소토러스, 이는 각자의 성향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물론 개인, 별로 별자리를 통해 자신과 잘 맞는 속궁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별자리는 성격이 비슷하여 이해가 쉽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별자리는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도와주고 견제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별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맞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별자리를 참고하여 속궁합을 찾는 것은 유익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각 별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별자리를 통한 속궁합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궁합은 별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 가치관, 호환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며 실제 관계에서 느끼는 상호작용과 호흡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자리를 참고하되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속궁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궁합을 찾기 위해 별자리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재미있는 과정이지만 말 그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관계의 성공은 별자리나 운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 가치관, 의사, 소통 능력, 존중, 협력 등 다양한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항상 실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개별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